안녕하세요 자 제 유튜브가 더빙 유튜브 하고 있는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저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4월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저와 함께 더빙 크루로 뱅츠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다가 많이 더빙도 하게 됐고 그래서 상당히 더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빙도 많이 하게 됐고 최근에는 되게 똘똘 뭉치는 약간 진짜 덤앤너머 같은 그런 사이가 됐기 때문에 더 친목을 다짓 겸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사주고 그런거기도 한데 하지만 또 영상도 함께 찍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영상이 만들어지면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좀 즉석에서 폰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궁금한거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찝어서 한번 보면서 뱅츠님과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답변을 질문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모두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읽을만한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영상의 완성은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함께 어쩌다보니까 남자끼리 지금 데이트하는 영상을 찍을 것 같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데이트 편집 영상을 처음 만들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영상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기대해 주시고 많이 여기다가 댓글 질문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많이 봐주시고 계신데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빙 많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